안녕하세요. 김대리 생생음악살마의 김대리입니다. 오늘은 벌써 그냥 11일이 되어버렸어요. 12시간 넘어가지고 어영부영 이것저것 하다보니 시간이 지나버렸어요. 월요일이 시작되었는데요. 어제 이쁜 보미할매께서 아이디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할매보다는 좀 더 세련된 이름으로 이쁜 보미 뭐라고 할까요? 식구? 네, 보미할매님께서 이장희씨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오늘은 이장희씨의 노래를 시리즈로 전해드려볼 생각입니다. 제가 아는 곡에 한해서 처음으로 전해드릴 곡은 어제 한 잔의 추억은 전해드렸고 제가 좋아하는 곡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.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사랑을 할 때 또 뭐 가족 간에 또 뭐 좋아하는 사람에게 뭔가 줄 때는 모두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저를 스쳐간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그 남자들에게 주었던 그 모든 물질적인 또는 정신적인 여러가지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그 준거에 대한 후회는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랑을 할 때는 뭔가 밀당을 위해서 조금씩 줘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사실 그거 잘못하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? 이 노래 들으시면서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시다면 아 내일은 내가 이 사람한테 무언가 좋은 기운을 줄 수 없을까?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장희씨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기 이장희씨의 나 그대에게 오늘 밤에 들이온 말인 내 오늘 밤을 뭉뎅米 드릴 말 있나 나 그대에게 모두 둘이 터질 것 같으니 이 내 사랑이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의 손을 가득 드리리 나 그대에게 드릴 게 있네 오늘 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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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릴 게 있네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을 가득 드리리 나 그대에게 모두 둘이 오늘 밤은 드릴 게 있네 어제 것 같은 너네 사랑이 오늘 밤은 드릴 게 있네 너는 지면 드릴 게 있네 드릴 게 있네 감사합니다.